쏘비떡 쏘비떡 돈주어 쏘비떡 내장을 해체해주마 쏘비떡 타구 밤 지나감로 아 유물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유물 뭐야 이렇게 다시 오면 뭐가 남나요 유물 아 또 죽었었는데 두댕 컷 어우 씨 조짐 어어 돈 두댓 두댓 뭐야 혼자 왔니? 아무튼 모르كن 어떤 fourth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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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티오나? 암살에 용이합니다 암살?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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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 샵 1은 없습니다 베테림 헐 어, 왠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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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각보다 중요한 생꽃각 킬각 킬각 어 향로 내가 타격 어떻게 지웠는데 킬각 오산된 개밥 음... 생존자 슬라이드 잘못됐다. 와우 오셨다. 오셨다. 대단원 대단원 웨슨 어 룬피다. 쪼개는 가면으로 제거 봐야 되는데 상점이 별로 없네 물음표 물음표에서 제거 노려볼까 아니다 그냥 상점 두번가자 여기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오 개꿀 귀집이 필요하긴 한데 개꿀 아이 아하이씨 이랄줄 알았다 하나 더? 하나 더? 이제 건물 쓸 수가 없네 핸드가 터져 쏘소 하나 더? 자식이 어딜 화상을 넣었나? 하나 더? 집중이냐 탁거기냐 이제 상점에서 전략가 나온 헉 헉 정밀이당 아하 하하 하하 아 자신있어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팽이 땜에 여러모로 준비해야 될 게 많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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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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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어이쿠. 프리즘. 당연히 자상이지. 그게 무슨 소리니. 가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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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와우 피가 끼는거 봐 피가 피가 어우 너무 센데 못 들이겠네 방패가 다칠까봐 아 재련포 민포가 나을거 같다 생존자 강화 해야되지 않나 생존자 강화 해야되지 않나 생존자 강화 해야되지 않나 생존자 강화 해야되지 않나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세 이번 트라이는 진짜 허접이긴 했네 생존자 강화 해야되지 않나 생존자 강화 해야되지 않나 생존자 강화 해야되지 않나 생존자 강화 해야되지 않나 위즈비 위즈비 기왕 이렇게 된거 심장 힘 올려줄까 심장님 버프 드릴게요 잠시만요 죽지마라고 샘 심장 버프 주는 미친 사일런트 힘 10 버프 받아도 약간의 뒤져 암살에 용의합니다 쓰른 유나유 쪼개는 가면 룬 피라미드 베개 내장을 해체하는 사일런트 룬 피라미드 룬 피라미 룬 피라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